3초 버티는 걸 넘어서서 이기시면 현장에서 바로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3초만 버티시면 바로 시간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명석이 프로고 한국 1등이라서요. 제가 당연히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파이팅! 눈 가리고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준비! 준비! 시작! 시작! 방송 해주세요. 오성분 맞아요. 오성분 맞아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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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철 좀 주세요.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시작, 시작, 시작! 버틸라고 했는데 다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태먹이 아 이게 부러질 수가 있겠.. 시작! 아악! 버틸려고 했는데 버틸려고 했는데 어? 어? 하나, 둘! 준비! 시작! 잠깐 봐주세요. 시작! 시작! 하나, 둘! 끝났어요, 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좋으시고 손잡아보고 아까 깜짝 놀라서 안 돼도 풀었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